다음은요? 엄무진님 짱녀가 요즘 자꾸 저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으면 잘못 걸었다며 미안하다고 바로 끊더라고요 말로는 엄마한테 걸려고 했는데 잘못 걸었다 최근 전화목록이 있어서 엄마인 줄 알고 잘못 걸었다 하는데 누가 봐도 거짓말 같지 않나요? 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못 건척하는 거 맞죠? 엄마한테 걸려고 했는데 잘못 걸었다 최근 전화목록에 있어서 엄마한테 건다는 게 잘못 눌렀다 잘못 건척하는 거 아니냐 내 목소리 듣고 싶은데 이분 그러보니까 사연 보낸 닉이 엄무진이에요 엄무진 엄이네 엄 쓰고 미음까지 나오니까 엄마랑 겹치지 엄무진 이름을 엄복동으로 바꾸시던가 그게 맞네 엄무진 임무진으로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엄무진이니까 엄마랑 겹치지 나는 보니까 엄무진 이렇게 엄무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엄마인 줄 알고 잘못 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같은 느낌인데 어머니 엄 미음까지 가니까 당연히 자동 완성이 되죠 이름 노렸네 그래요 이름 근데 부모님이 잘 지어주셨네요 여자분들이 전화를 잘못 거는 경우들이 많겠네요 자동 완성좌라고 하신 분 있고 감동실화다 넌 아마 마른 사람들이 임마로 바꿔서 저장할 거다 안 헷갈리게 네 안 헷갈리게 이름 덕분에 설렘이라도 느껴서 부럽다라고 하신 분 좋네요 어 어